안녕하세요 작은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84번째 시간이구요 오늘은 오늘도 계속해서 동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니파리이죠 지난 시간에 파을 배우셨구요 오늘은 니파리라는 비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능동형이에요 파란색은 왼쪽 붉은색은 수동형이고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은 제기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거 팔을 배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동사 기본형이 팔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던 것이구요 오늘은 니파리어 바로 보이시죠 화살표 수동형입니다 파알이 예를 들면 먹다 먹다라는 기본형이 이제 팔이죠 그 다음에 왼쪽의 수동형은 먹히다 입니다 먹히다 그래서 이 먹히다라는 동사형을 오늘 배우시는 거에요 먼저 파알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니파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갈이라고 하죠 사갈 사갈 무슨 뜻이었습니까 다다라는 동사죠 이 다다라는 동사의 부정사형이죠 영어로 하면 투 동사원형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에 해당하는 부정사형 어떻게 만들었죠 지금 팔입니다 예 맨 앞에 라멧을 붙이고 두번째와 세번째 알파벳 사이에 VARV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리스고 라고 발음이 되죠 리스고 하면 닫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게 팔의 부정사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파 수동형이죠 팔의 수동형은 니파의 부정사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볼까요 희네스 희네스 이렇게 발음이 되죠 희네스 이거는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gather assemble meet meet는 만나다 약간 다르죠 모이다 gather 이런 뜻입니다 희네스 희네스 이렇게 발음 되죠 이것을 이 기본형을 이제 니팔로 그 니팔의 그 투구정사 부정사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기본형이 앞에 라멧을 붙이는 게 아시잖아요 라멧과 헤이와 유우두를 동시에 붙이는 것입니다 라멧 헤이 유우두를 앞에 접두사로 붙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수동형에 먹히는 것 먹히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읽어볼까요 레히 아 레히 희네스 아 레히 레히 하네스 레히 하네스 히 헤이는 이제 뒤에 목구멍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발음했어요 레히 레히 그 다음에 카프는 목구멍 소리가 나지요 하네스 레히 하네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은 모여지는 것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죠 그 파알형에는 머마하는 것 이라는 부정성형을 만들때는 접두사와 인핵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 두개가 필요하지만 이 부정 니파알 같은 경우는 앞에 라멘 헤이 유우드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니파알의 부정사형입니다 파알의 현재형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라마아드는 배우다라는 뜻의 그 동사 어근이죠 라마아드 이 라마아드를 이제 현재형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남성형 단수일 경우에 바하브를 쓴다고 했어요 첫번째와 두번째 알파벳 사이에 바하브를 씁니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알파벳 바하브를 첫번째와 두번째 알파벳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성형 단수죠 여성형 단수는 끝에 타하브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메댓 발음 주의하시고요 러메댓 이렇게 발음되죠 위에 러메드 러메드라고 발음되고 밑에는 러메댓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남성형 복수형 둘 다 단수형이죠 남성형이면서 복수형입니다 끝에 임을 붙입니다 그래서 롬딤 이렇게 발음이 되죠 롬딤 그리고 여성형 복수형일 경우에 롬돗 이렇게 발음이 되죠 롬돗 지난 시간에 발의 현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니파알입니다 니파알의 현재형이에요 방금 배우셨던 희네스 모이다 라는 희네스의 어근을 가지고 한번 니파알의 현재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니파알의 첫 번째 알파벳이 눈이죠 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키네스의 키네스의 눈만 붙이면 남성형 단수 현재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흐 나스 네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네흐 나스 자 그렇다면 여성형은 어떻게 만드나요 마찬가지예요 앞에 눈만 붙이면 돼요 팔과 구분되는 거 딱 하나 눈을 붙인다는 거죠 니파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을 붙이는 것입니다 팔의 현재형인은 바브를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 사이에 붙였다고 하면 바브는 없고요 니파알의 현재형인은 바브 대신에 눈을 붙이고 전미사는 다 동일합니다 네 발음에 보면 네흐 네셀 이렇게 되죠 네흐 네셀 이게 단수 여성형입니다 남성형 복수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흐 나슘 네흐 네흐 나슘 네흐 나슘 네흐 나슘 복수형이고 여성형 복수형은 네흐 나스 네흐 나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팔과 니파알의 차이라는 것은 팔은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에서 바브가 들어갔다면 니파알은 그냥 앞에 전미사로 눈만 집어넣고 끝에 전미사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자 아하오 아하오는 먹다라는 동사였죠 지난 시간에 다 배우셨습니다 이것의 팔형은 다 기억나시네 과거형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아니의 이 발음이 나는 티를 붙이는 거죠 아칼티 자 파알 아아 소리 아아 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칼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인칭 남성형이 아칼타가 되죠 아칼타 여성형은 아칼트 아칼트 트 알파벳은 같은데 발음만 다른 거죠 남성형 단순 아칼이 됩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과거형은 그래서 그 어근과 남성 단수 과거형은 동일합니다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칼라 그래서 이것은 그 뭐죠 그 여성형을 말하는 거죠 여성형 전미사는 항상 헤이나 타 부가 주로 나온다고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칼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은 여성형 단수형 과거형입니다 복수형은 아나흐누에 누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칼누 하면 그 1인칭 복수형에 들어가는 과거형이죠 아칼르템 이거는 남성형 복수고 아칼르템은 여성형 복수형 2인칭이죠 그 다음에 남성형 여성형 상관없이 복수형 3인칭은 다 동일합니다 아칼루 아칼루 동일하죠 이렇게 팔은 과거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배우셨어요 이 니팔의 과거형 또 비슷합니다 키네스 모이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데 동일하죠 다만 하나 니팔의 눈 을 그대로 또 앞에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바로 니팔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게 모여졌다 라는 말이죠 모여졌다 나는 모여졌다 나는 모여졌다 이런 말인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수동형 이라는 거죠 수동형은 니팔은 니팔의 눈을 앞에 붙이고 전미사는 다 동일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발음이죠 니프 니프 아 니파 니프 아 그래서 으 아 이 소리가 동일하게 여기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니프 아 이아 이아죠 니프 아 이아 나스티 이게 수동형 니파 의 과거형 1인칭 과거형입니다 니프 나스티 나머지 다 동일해요 앞에 눈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을과 그 전미사랑 동일하고요 대신 발음은 이아 소리가 난다 라는 거죠 니 니 나스타 니 나 니 나 스타 니 나 그 다음에 여성형은 니 나 니 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남성형 단수형 과거형 니파 형태는 니 스카 니 나 니 나 니 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성형은 니 나 사 니 나 사 이렇게 됩니다 1인칭 복수형입니다 니 나 스누 2인칭이죠 남성형 니 나 스템 니 나 스템 여성형이죠 니 나 니 나 수 니 나 복수형 남성형 여성은 상관없이 3인칭 복수형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것은 남성 단수 현재형과 알패벳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을 보시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니 팔의 기본적인 부정사형과 현재형과 과거형의 형태를 패턴을 현재형과 팔 빈안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일단 패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머리에만 있으면 안되겠죠 이러한 알파벳을 보았을 때 이것이 팔인지 니 팔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복하시면서 완전히 체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문법을 다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 강의를 하면서 2017년 이제 끝나면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러한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지키는 대신에 문법은 계속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구조를 끝으로 이제 몇 개 더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일단락 짓고 이제 중급 문법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한 번 접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근에 대해서도 좀 더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휴